안녕하세요. 하늘의 역사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공간 개념을 바꾼 상대성 이론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참 공부하다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 앞에 버스가 지나가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럼 내 시간과 버스 안에 흐르는 시간은 같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이해해야 시간과 공간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칸트의 순수위성 비판 그런 데에도 보면 시간은 인간이 느끼는 감성의 형식이다 말로 많이 정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성 이론으로 이해하는 시공간이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일단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름이 특수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한 것 같고. 사실은 반대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쥐리공과대학의 교수가 되기 전에 발표했던 이론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반상대성 이론은 10년 뒤에 1915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에만 맞는 불완전한 이론이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으로 다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특수는 좋은 뜻의 특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일단 평평한 4차원 시공간을 기술합니다. 시간하고 공간이 별개가 아니다. 한통속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평평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죠. 이거는 오히려 뒤에서 휘인 경우, 평평한 거 반대, 휘인 경우를 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뭐냐.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측자의 공간은 운동 방향으로 수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 공간이 아니고요. 나를 지나가는,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그 관측자의 공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측자의 시간이 지연된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죠. 내 앞에 버스가 지나갈 때 버스 안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하여튼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공간은 수축하고 시간은 지연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한국말로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정지한 상태에서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 운동 방향으로 줄어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타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을 때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 운동하게 되면 시간이 늦게 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유명한 창고의 파라독스를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거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파라독스라는 말은 둘 다 틀린 것 같은데 결국 둘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창고지기예요. 이 창고의 길이가 우리가 10m라고 가정을 해봐요. 10m라고 가정을 하면 그다음에 또 A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띕니다. 그런데 이 창의 길이도 원래 10m입니다. 그런데 지금 A라는 사람이 10m짜리 창을 들고 뛰고 있지만 이 정지한 사람 B가 보면 이쪽이 줄어들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홀쭉하죠. 이 사람은 통통한데 이 사람은 홀쭉한 거죠. 그러니까 길이 10m 창고지기가 길이 10m짜리 창을 들고 뛰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 눈에 8m처럼 보여요. 8m처럼 보인다고 쳐요. 그럼 이거 특수상대성이론에 대해서 맞는 거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짧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을 들고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창의 길이가 10m인데 이번에는 자기는 뛰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뛰는 걸 몰라요. 상대적으로 창고가 뒤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가 뒤로 지나가니까 이 사람 눈에는 창고가 10m짜리가 8m짜리로 줄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통통하죠. 그런데 이 창고지기는 지금 홀쭉하죠. 왜? 창고와 함께 지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B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창을 한 번 가뒀었다. 여기 앞문과 뒷문을 갖고 탁 동시에 닫았다. 동시에 닫아서 나는 분명히 가뒀다. 물론 불가능한 실험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과 이 문을 창이 샥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닫았다고 얼른 열면 가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창이 창고보다 더 긴데 네가 날 어떻게 가둬. 누가 맞냐 이거예요. 답은 둘 다 맞습니다. 왜 맞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창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 창은 길이가 10미터고 지금 창고는 이제 줄어들어서 8미터예요. 그러니까 창 가진 사람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 앞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뒷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창을 가진 사람이 여기까지 지나갔을 때 이제 앞문이 닫히고 뒷문이 열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 길이가 창고보다 더 길지만 갇힌 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창이 더 짧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뒀다고 얘기했어요. 동시에 문을 닫았다. 그래 닫았다가 열었다. 그래서 네가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의 시간으로서는 동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B의 시간으로 동시에 닫았는데 A의 시간으로는 동시가 아닌 겁니다. 즉 우리가 한 가지만 가정하면 일이 쉽게 풀려요. A의 시간과 B의 시간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B의 시간에서 동시에 닫았던 것도 A 입장에서는 동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 안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예가 가장 알아듣기 쉽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저 아마 더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하여튼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짧아지고 시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중고등학교 영재 학생들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저한테 기원 받으려고 그랬나 지하철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박사님 시간이 늦게 가요 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게 얘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움직인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지하철 아닌 시간이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내 시간은 늦어지지 않는단다. 너랑 나랑 같이 타고 가니까 시계가 늦게 가는 건 없어. 그 시계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장난하고 말았어요.